뭐지? 아니, 번호를 왜. 아이, 엄마는 먼저 좀 전화를 주던가. 뭐 해요, 여기서? 아, 여친. 네? 방해 안 할게요. 통화하세요. 아, 저기 통화 다 했어요. 아, 네. 아, 그 저기.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. LX패션된 거. 아, 사실은 뭐 내가 그 회사를 조금. 아, 네. 저도 거듭 환영합니다. 상관길라 오신 거요. 그러면 저희 우리 프로젝트는 뭐 이대로 좀? 아니요. 그 덧방 건은 이미 시작한 거니까 제가 회사를 끝나고 가서 책임지고 해 드릴게요. 그거는 당연한 거고. 리모델링이랑 다른 건도 껴달라면서요. 안 된다며요. 내가 언제 생각해 본다 그랬지? 그럼 껴주게요. 그럼 할게요. 아, 대신 밤에 회사에 끝나고. 하... 이 팔빨 끓는 이 욕망 어떻게 할 거야. 욕심인가? 하... 생색은 진짜. 이제 안 해줘도 될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 누가 모를까 봐요? 어떻게 알았지? 전화 오네요. 어. 통화 다 했다며. 어, 해. 네. 오빠 이사 갔어? 야, 네가 어떻게... 뭐? 아니, 거기를 왜 가? 아니, 오빠 연락도 없고 나 기분도 꿀꿀해서 오빠 집 와봤지. 근데 딴 사람 살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? 오빠 이사 간 걸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? 언제 이사 간 건데? 어? 어디로 간 건데? 어? 어? 어...